블랙핑크는 러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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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딱 데뷔했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 boy 에이, boy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ump, bump Every time I show up Low up, bump 안녕하세요, Blackpink입니다 I'm a whistle like a missile Bump, bump Every time I show up Low up, bump 이 사랑이 불잖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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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love is on fire 블랙핑크 오피셜 팬클럽 클릭크가 넘신되었습니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저희가 되게 쫓았어요 클릭크 보고싶어요 나인의 때는 정말 가까이서 처음 노래했었었었었었었었 진짜 좋았던 노래에요 1년의 지금 같은 거는 인 게 꿈!인 것 같은 1년이었던 것 같아요 Baby 난 처칠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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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ike Pink 아예 아예 Like Pink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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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ike Pink 난 죽을 애울 없지 못한 대결 간열한 몸에서 가려진 volume and the battle 끝임없이 찍찍 굳이 보진 않지 넘치 Black하면 Pink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We must kill this love Yeah, it's never true Gotta kill this love Before we kiss you too Kill this love Yeah, it's never true Gotta kill this love Gotta kill, let's kill this love 안녕, Blink 안녕, Blink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블링크 안녕 우리가 드디어 3주년이 됐습니다 3주년 생일을 저희 블링크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이렇게 영상편지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데뷔한 지 3주년이라니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처음 콘서트 했을 때, 처음 투어를 돌고, 처음 해외에서 공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딱 데뷔했었을 때 이제 저희 첫 스케줄 다니는데 팬분들이 응원하러 와주시고 그럴 때 저희끼리 진짜 신기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3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저희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을 보면 저희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그런 좀 설레고 수줍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시작 같아 뭔가 3년이나 왔으면 어머나 벌써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단하고 더 깊고 친한 사이가 되면 더 좋겠죠 월드 투어도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와주고 저희 응원하러 와주셔서 진짜 정말 레알로 힘이 난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 3주년 때는 8월 8일 당일은 아니어도 저희가 블링크와 함께 기념일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3년 동안 팬분들한테 받았던 무한한 사랑과 응원 때문에 저희 블랙핑크 4명이 다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3년을 이렇게 저희 데뷔 때부터 변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보면서 저희 추억도 회상하고 앞으로도 정말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블링크도 지금처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세요 4주년 때는 과연 어떻게 내가 어떤 심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블링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모든 팬분들을 다 기원하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팬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는 새로운 것 같고 새로운 음악을 좋아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에게는 좀 더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한다는 인식을 원하는 것 같고 저희는 계속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콘서트 타이로 여행을 안을 수 있으며, 저희는 나를 모rot을 한 채, 우리의 라이브가 좋아서요. 4, 5, 6, 7, 7, 8, 9, 10, 11, 11, 11, 11, 12, 12, 13, 14, 14, 14, 15, 15, 16, 16, 16, 17, 20, 14, 15, 20, 20, 16, 16, 20, 21, 21, 26, 21, 21, 21, 21, 21, 22, 21, 2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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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고 공방남을 가 거고 약불러벨는 안을 가 우리 3살 3살 됐어요 앞으로 쭉 오래오래 더 늙어갈 때까지 오늘 다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블링크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직접 만나서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게 됐는데 즐겁게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갑시다 안녕 사랑해요 여러분들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I love you my blink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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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